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 오늘은 질라면 매운맛 두 봉지랑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환타파인 아주 매운 양을 넣어주세요 양념은 물에 맞게 먹을 수 있었던 느낌 매운 양이 많아서 물에 맞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소한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요 밥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내 마음이 길게 보셨나요?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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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소주에서 다른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소주에 대한 소주에 대해 더 많이 사랑해요 사주의 소주에 대해 어떻게 되요? 고소한 고춧가루 새우가 잘 어울렸어요 새우가 잘 어울린다 눈을 너무 맛있네요 배가 잘 어울린다 뭔가 더 더 더 더 뱉어린다 한입에 한입에 다 먹자 한입에 먹어야되서 이씨는 다 먹자 아까 밖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라면을 다 불었어요 국물이 덜이없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뭔 소리 Vincent phones 5 Word 마사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 먹었다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치즈가 잘 먹었다고 맛있나 치즈가 잘 먹었다고 맛있네요 초콜릿 Hearing 너무 맛있어 와우 오호장에서도 고기하고 오또에 많은 시간이 지나도 많아요 아주 냅빅 올리고 붉은 차가운 먹기 보리 diligently 고기 마치 밥 먹으면 좋은 거 같아요 으깝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밥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시는거 같아요 제가 밥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밥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아니요 근데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 진라면맛 네 오늘 진라면 매운맛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